오늘 먹어볼 메뉴는 트리오프라이프 오펜디아 2020년 12월 23일 트리오프라이프 오펜디아가 3차 CBT를 했어요. 또 비경대를 이끌고 가서 서버에 쳐들어가 봤죠. 이번 CBT로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은 전체 중에 약 70%라는데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왔습니다. 처음 스폰은 기존의 트리오프라이프와 동일하게 난파된 컨셉으로 시작을 하더라구요. 레벨이 존재했고 스킬트리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되어있어서 좀 특이했어요. 먼저 레벨 10까지는 PVP 서버에서도 초보자는 PK로부터 보호가 되는데 이게 빈틈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이속 감속 효과가 있는 슬로우 화살은 레벨 10 이하라도 효과가 들어가더라구요. 그래서 고인물들이 유비를 못살게 굴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거 당해봤는데 개빡칩니다. 외국인 애들이 슬로우 화살 들고 접을 때까지 쫓아와요. 건물 짓는 방식은 기존과 많이 바뀌었는데 러스트나 헌트월더처럼 벽 한 개씩 설치해서 베이스를 만드는 방식인데 솔직히 이게 한 칸 한 칸이 너무 작아서 뷰가 엄청나게 답답해요. 기존 시리즈와 비슷한 점도 있는데 지역마다 나오는 자원을 다르게 두어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사를 자주 하게 되더라구요. 물론 전 지역으로 언제든지 돌아와서 낮은 레벨의 플레이어를 학살할 수도 있어요. PK에 당하게 되면 채집했던 재료템이 그 자리에 다 떨어집니다. 열심히 파밍하고 가다가 PK 한번 당하면 그대로 그냥 다시 자원 두어가는거에요. 재밌는 점은 스킬을 찍으면 응찜을 6개까지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무슨 오크 대족장처럼 보여서 웃겼습니다. 맵에도 여러가지 요소를 넣으려고 신경쓴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. 하지만 CBT 당시에는 아직 잘 구현된건 없어 보였어요. 요약하자면은 재미는 있습니다. 하지만 넉넉하게 천천히 해도 3시간이면 컨텐츠를 다 해볼 수 있었고 아직 맵도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너무 많아보여요. 내구도가 무제한인 버그도 있었고 앞으로 CBT가 나오면 더 참여는 해볼 생각이지만 이대로 출시가 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차라리 기존 트리오브라이프를 하는게 나아보입니다. 다른 생존 게임을 너무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. 그럼 바이킹!